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은 자 여러분 확인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게임의 헬다이버즈 란 게임입니다 외계인들 하고 싸워서 어 사랑하는 게임이에요 간단합니다 어 브리핑 어 뭐야 동철이 형도 이거 있어 같이 하자 어디로 가지 적 60명 처치 5 블랙박스 되게 애매하다 동선 짝이 랭카 끄서 파트에서 비 낼 이래서 위로스 풀고 가자 그래 누가 명이 그냥 블랙박스 달고 다녀 어 달고 다녀야 될 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들지 뭐 아 근데 이것도 오케이 어 그럼 여기는 그 탱크 이렇게 로보트 많이 없기 쓸 필요 없자 그지 어 그치 그거는 난 드론으로 바꾸겠어 으 가드 독이 낫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이것도 그까 미니건 포탑 자 미니건 포탈이 자동이지 그거 아 이거 아닌가 자동이 아닌가 어 맞아 그거야 어 미니건 하고 로봇도 아 아 저번에 내가 썼진 총이 뭐였지 로봇도 보급 오케 나 됐다 그냥 브레이크 써야겠다 됐다 가자 자 갑니다 잠깐만 잠깐만 로젠젠 저거 음 그래요 엄청나게 5인 사격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 게임에서 5인 사격은 늘 쌍 있는 일 같은데 보니까 늘 쌍 있는 일이 아니야 나랑 형은 5인 사격 안할라고 지금 레이저 포인트 들었잖아 어 아닙니다 나 진짜 기관총이라서 의미 없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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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시작부터 이래 와 이거 쩐다 약간 옛날에 했던 에일리언스원과 비슷하지 잠깐만 가지마 위로 가면 돼 뭘 가지마요 아까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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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드도 놓을까 미리 불 글쓰 불러야 님들 어떻게 부르더라 컨트롤 참고로 저 내려오는 거에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있으면은 와우 잠깐만 우리 엔젤 좀 데려가자 그래 엔젤 데려와 빨리 난 쟤가 아 큰일 났다 왜왜왜왜 아 밀어 부쳐 밀어 부쳐 가야돼 네이저 변기 쓰고 있는 사람 있어 아 아 그러면 기본적인 건 형이 좀 줘 줘야 되겠는데 음 자 간다 합니다 나 왜 아이템 이렇게 들고 왔지 폭격 두 개를 거아봐야 돼 저 뭐야 저 조준경이야 아 로켓4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어 그 내 보조무기 어 그 내 보조무기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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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개를 꺼라 저 불 한포 주문이지 와우 개들 하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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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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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 돼 왼쪽으로 하참 왼쪽으로 하세요 님들 하참 탄약 확인하시구요 너만 확인해 주면 될걸 하핳 나는 레이저라서 탄소는 거의 없어 어 이거 적차차만요 왼쪽으로 좀더 왼쪽으로 좀더 나 왜이렇게 느리지 아니구나 아 여기가 여기가 지금 지형이 느려 어 느린 지형이야 어 이쯤 있다는데 이 느린 지형에 그 영향을 안 받는 그 아이템이 있어 어차까 저게 밑 밑에 보셨다 썼다 이런거 샘플이 인데 그건 어 너무 내려왔는데 상자 위에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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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범위 안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럼 아칼제 탐지해야 될 거 상자가 있는게 아니 아니야 그냥 찾아야 돼 털른 내가 있어 아 근접 때 팀을 쏘라고 지금 나는 그냥 레이저 변기 들고 올 거야 레이저가 편해 연사만 하나는 어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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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있어 여기 있어 저희 샷건을 내가 샷건을 들고 있는 이유를 드디어 생각해냈어 왜 저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웠던게 프로토스였어 그래 프로토스 외계인도 있어 어 아 여기 기계식 아께 프로토스야 위로가 위로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없어 오른쪽 왼쪽 왼쪽이 왼쪽이 이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왜 민주주전패에 여러분 애들 싸울 때마다 프리덤 투 데모 크라 시라 그래요 자유의 일을 아유아야야 어 엔젤 아 ah 아 아 아 아 오 자 어 예 아 으 음 제가 나 편하게 없다 이제 자 죽었으면 걱정마세요 우리 동료들이 절 부릅니다 뭐야 날 부른게 아니라 기계를 불렀어 아니 이럴수가 아 이거 어 뭐야 팀킬 했어 야 동료부터 불러라 그냥 아 이제 동료도 일단 엄퇴를 하고 해야지 아 오 안 돼 와 싹권 좋다 야 이게 조금 예술 pare 이럴수가 안돼 만든각 이예 어 안맞였어 안맞였어 어 불렀다 불렀다 없으셨어 없으셨어에 도착 자 나이스 내가 하나 들을껴 잠깐 이사람들아 나왔으면 일단 저거 처리 좀 해줘요 역시 기본적인 최고 내 간독 자 어디로 가야죠?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와우 와우 죽여준다 내가 부를게 빠 빠 빠 빠 빠 빠 로봇블럭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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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로봇을 탱크로 아이고 다시 로봇을 로봇블럭이네 로봇 umas 아 그거 쓰레기잖아 어? 뭐야? 아니 이거 좋은데? 아 그렇네 일단 신자 일단 신자 자 일단 쓸게요 어 다 살아있어? 근데 우리 왜 자꾸 아래로 내려가지? 위에 올라가야 돼 블랙박스 안 먹었어 이거 보자 너 형 3번 무기 무기 무기고 있어? 아니 없어 뭐가 있어 내가 소환했을 때 그거 든지 그냥 자 이제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합시다 오른쪽 그렇지 지금 내가 부르는게 대전 잡고라 저거 아마 한방에 죽을거야 이거 가드도가 아니냐? 어? 내꺼 같은데 이거? 아 나 있잖아 내꺼 먹었네 아까 오른쪽으로 해야 돼 오른쪽 오른쪽 위로 아 아이 자 그래도 로봇이 있다가 로봇이 있어 대전 잡고 한방이라니까 이거 근데 대전 잡고가 최고야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무시해 저거 무시해 무시하고 하자 무시한다면서 왜 나는 아니 실수했어 실수 티 세요 티 세요 티 세요 나 쏠거 같아 님들 아 진짜 미치갔네 정리해야 돼 저거 진짜 아 야 류카야 불러 어 야 어머니 시켜 불러 가드독 뭐 가드독 여기 뭐가 오늘 또? 오른쪽 위에 한시방향 아 그 젠제나 로봇중에 로봇중에 그게 있어 한손에는 머신거니까 한손에는 그 그런 유탄발사긴 그렇게 있거든 머신거 아니고 화염방사기던데 그거랑 그것도 있어 어 차례 그게 나 아 그래? 유탄발사에 머신거 있다고? 그렇게 종이 있단 말이야 한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데가 있거든 걔가 좀 나 아 우리 이제 비행기만 보고 와우 뚱뚱이가 제일 힘들어 뚱뚱이가 제일 안주어 아 진짜 탈출인가 탈출인가 이제 탈출이다 아래 왼쪽 아래로 류카 권총 쓴다 아 가시죠 나 붙지마 나 가까이 붙지마 어 이 친구야 니가 앞장에 서면 하하하 야 앞서서야지 아 저죠 로봇이니까 그리고 앞장설 때 뒤로 다시 돌아오지마 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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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오면 우리 밟힌단 말이야 그러자 기관총 뺐어요 기관총 뺐어요 주의하세요 오 오케 이런식으로 그 무전기를 요청기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렇게 미니건도 막 설치할 수 있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좋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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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여러분 이런 게임입니다 쉽죠 이 최대 4명까지 되는데 제 세명 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어렵습니다 두 명일 때랑 세 명일 때랑 다르다 그치 두 명이 두 명이 내 느낌으로 두 명이 더 편해 아 어떡해 둘이서 했구나 그렇게